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기사를 읽거나 그렇게 하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씨가 법정서 만난 15년 동지 이재명과 유동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피고인과 정인의 첫 대면이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날 오전 9시 30분 무렵에 법원에 도착해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27분 무렵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유동규 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밥하지 않았다. 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지만 이재명 대표가 맞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서 보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또 총선에 그런 공청권을 당대표로서 이렇게 활용해서 그리고 선거는 또 개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물럭 덩심처럼 그렇게 또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흥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질질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고 법정에서 법정 공방이 오고 1년이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공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거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총선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2024년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뻥칠 필요도 없고 길일이 날뛸 필요도 없습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이 책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게 되면 2024년도 4.7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정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인 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을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 다 들어있잖아요. 2024년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재판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 안 되겠습니까 공수 양면이 나중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공세를 취하는 사람이 유동규 씨지만 나중에는 공세를 취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기사 다른 기자분이 쓴 기사를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취재진에게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이야기는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내가 여러분들 매개 살리는 공인들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시민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매일 신문을 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맨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대잔치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뭐죠 삿대질하는 세상이니까 오늘 여기 SK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 셰스타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전자투표를 중재하고 수개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여러분 이 책 보면 나오잖아요 다. 이 책이 현재의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4권이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다 까발겼잖아요 이게 2020년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24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2권 3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2권 3권이 이게 2026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6년에 대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자식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기를 원하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박해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내놓을 겁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남으로 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당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실은 유동규 씨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시장님이 쉬려가니까 좀 챙겨드려라 김문기 씨가 출장에 갑자기 동행한 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모라트리움 성남시의 채무집을 유예를 선언했는데 그런 시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골프장을 간 게 소문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안을 유지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잘 아는 김문신기 씨를 포함시키게 됐다 재미나는 나우에는 또 세 사람이 또 골프장만 간 게 아니고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참돔을 잡았으니까 기분이 좋았겠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는 또 유동규 씨입니다 내가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핀잔을 준 적이 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웃으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김문기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십거리지만 거짓말 대잔치들을 소개한 김에 2010년 3월에는 김문기 씨가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이란 따로 통화한다 이날 재편에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지칭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유동규 씨는 수사와 전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시장님 등 존칭으로 불러왔다 겪어보니까 뭐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겠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거든요 왜 중요하게 봤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유동규란 사람이 그냥 꼭지가 여러분들 그냥 열려가지고 그냥 이재명이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을 그냥 과격하는 그런 정언들을 내놓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거짓말이고 선거가 거짓말이고 정치인의 이런 발언이 거짓말이고 법정 정언이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앞으로 내한테는 피해가 안 올 거다 내 자식들한테는 여러분들 별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가 뿌린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삶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 논리적 회로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기우제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뿌리는 것을 봐야지 뭐가 나올지 알 거 아닙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씨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